제작진 저희 이제 복들이 중량복들이 다 마무리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어땠나요? 네 지금까지 저희 출어스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 찍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공연 보러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웅노스로 2024년 7월 3시로 버스킷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찍도록 할게요 모든 출어스 분들 무대회로 와주세요 저희 100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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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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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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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하나하나? 나 이거 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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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